안녕하세요. 이번에 팀장님으로 성격하셨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? 저희 부부 세 커플하고요. 레이비 두 분, 그리고 MTB 사시는 한 분 계시는데요. 저희 아소스 패밀리로 활동할 예정이고요. 올 한 해 또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해 가고는 열심히 살을 빼서도 건강하게 자전거를 탈 계획이고 아소스 XL 모델로서 확실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고 안전하게, 그 다음에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화합해서 타려고 합니다. 저희도 올해 열심히 타려고 노력하고 같이 즐겁게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올해 부부 라이더로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과 또 건강한 취미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올해는 우리 신랑을 이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. 화이팅! 일단 이런 좋은 기회를 줘서 너무 영광스럽고요. 일단 올해는 안전하게 열심히 타겠습니다. 저의 목표는요. 겉모습만 뻐지르하게 멋있는 라이더 보다는 실력도 갖추고 즐길 줄 아는 그런 라이더가 되는 것입니다. 재미있게 아소스 입고 좋은 분들이랑 재미있고 즐겁게 라이딩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